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이구! 어허! 내가 루시우라는 그게 의미가 없는데? 저 라인을 때려 까야 돼 아이고 아 미안합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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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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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팔아살아났다 아아 죽음 와 다 잡는거다 타르기 도타써? 도타써? 벗어 벗어? 벗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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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뭐라고? 쩐다 쩐다 쩔어 이것이 배영웅 헤라클레스 퍽퍽 터라클레스 bias 약간 외모가 이상하긴 한데 딱히 진짜 버거코록을 해야지 곧 곧 이쁘 곧다이 벗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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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몬 오옷 충격 무겁네 아 놀랍게 해서 샀는데 이러면 게 아니라 탈할 때가 왔다 시리얼 가나왔어 에어 으어 뗄ilan 저희는 네르치가~~ 차이가 안 적네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 도착! 싸워! 다클레이! 나는 보았던 훅을 맞추고 내 위주로도 잡는 것을 왜 잡지 못했나? 아랫이 떨어졌어 흐흐흐흐, 저펄스 짜네 흐흐흐흐흐흐흐흐 저 서프의 힍자는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있다 이런 것이 법칙이야 내가 넘겨낼 수 없냐? 저 3금이에요 아이 아가리에 3금이야 3금 스텔레스로 만들어야지 내가 줄긴 톱이야 아 저것 저것만 안다 했으면 이기는건데 흐어어억 아쉽다 치?